홍현희의 임신 홍현희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1982년 5월 10일 생으로 39세이고 제이슨은 1986년 12월 27일 생으로 35세이며 4살 연하입니다. 본명은 연재승이고 제이슨이라는 예명은 호주에서 살 때 한국 이름의 발음이 어려워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지요. 제이슨의 종교는 무종교입니다. 드디어 홍현희 엄마 된다. 임신 12주차. 홍현희 이슨이 좋은 아빠 되겠다. 딸 바보 예약한 예비아빠. 개그우먼 홍현희가 예비아빠 제이슨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1월 29일 홍현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슨이 참 좋은 아빠 되겠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한 사진에는 홍현희의 남편 제이슨이 조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카와 나란히 앉아 놀이를 하는 제이슨은 다정한 예비아빠의 모습인데요. 한편 홍현희 제이슨 부부는 2018년 결혼해 4년 만인 올해 임신 소식을 전해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현재 임신 12주차인 홍현희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방송 활동은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28일 홍현희의 남편 제이슨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의 아기 만나서 반고워. 이슨스 이제 아빠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앞서 홍현희는 지난해 진행된 2021 KBS 연예대상을 통해 매년 이민년 좋은 소식 기다린다며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가족계획을 전한 바 있습니다. 부부는 여러 방송을 통해 이슈를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해 왔는데요. 특히 홍현희는 임신 준비를 위한 건강관리로 16kg 감량에도 성공했죠. 아울러 TV조선 아내의 맛을 통해 임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큰 사랑을 받은 만큼 해당 소식에 많은 축하 물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홍현희와 제이슨은 지난 2018년에 결혼했습니다. 연예계 동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임신 소식에 연예계 동료들의 축하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델 이현희는 어머머 너무 축하한다며 놀람을 드러냈고 장영란은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온마음 다해 축하해라고 말했으며 코미디언 이상준은 맞아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고 이용준은 헐 대박 축하한다 있으나 이국준은 축하해요 황재성은 축하해 등의 댓글을 남겼고 이하정은 깨악 축하해 이사벤은 대박 축하드려요 문세윤은 축하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유튜버 쏘영 오상진 댄서 효진초이 양미라 김소영 박슬기 등도 축하 댓글을 남겼습니다. 홍현희는 채널에 요즘유가 금쪽같은 내새끼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소부를 비롯해 MBN 국대는 국대다 등 방송에 출연하며 예능에서 활력중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은 IHQ 돈줄 내려왔습니다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해명 전보기 이호식 진도 홍현희 임신 결혼 4년만에 엄마 된다. 홍현희와 제이슨은 방송 등을 통해 이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홍현희의 간절함이 보인 방송은 지난해 방송된 KBS 2기능 랜선 장태인데요. 홍현희는 당시 송가인 신승태와 함께 잘라남도 진도를 방문해 전복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했죠. 이때 홍현희는 이세 준비하는데 전보기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고 송가인 등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자 그럼 나 태명 전보기로 지을래 라며 즉석에서 태명을 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송가인의 동창은 난리난다 도움된다. 태명이 전보기면 이호식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죠. 홍현희는 나는 전보기 이호식을 계속 진도해서 받는다. 나 조금 더 앞당겨 볼게요. 나 오늘 일찍 올라갈게요. 비행기 타고 갈게요 라며 퇴근을 요청. 이세 계획을 조정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홍현희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방송 이후 6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하며 태명과 전보기 이호식을 실제로 진도에서 공수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홍현희님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예쁜 아기의 탄생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